안녕하세요. 속성훌귀 2강을 가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지문이 짧아서 여러분한테 쉽다는 인상이 들지 않을까. 지문이 짧은 것을 떠나서 쉬운 것도 맞아요. 뒤로 가면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워낙에 쉽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문법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시를 좀 해놨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래도 쉬운 거야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하는 개념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 1, 2과정에서 이미 집중적으로 좀 배운 것이냐. 배우는 것도 좀 자주 배운 것이냐. 아니면 간간히 나온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하겠죠. 우선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같은 경우는 most almost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most라는 얘기는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되는 거고. almost는 거의예요. 거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짤릴지 모르겠어요. 짤린다 할지라도 어차피 얘기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옥 외에 어떤 뭐를 또 구분해야 되냐면 이 mostly라는 게 있어요. mostly. 이건 대체로, 주로예요. 주로, 대체로.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의미 자체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most가 있는데 the most 이렇게 붙는 경우. 그 경우는 최상급으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 명사 해가지고 수식받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the most. 가장 모한, 아름다운, 모아. 뭐 이런 식이 나온다든가. 거기까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most가 나오면 most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almost는 뭐야 그 almost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해 가지고 여기에 이놈은, 이놈인 경우는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명사를 바로 수식을 해 주려면은 뭐가 나야 돼? 형용사 역할을 하는 놈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나야 돼. 거의 회사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job 해서, the job that 대부분의 회사들이 are doing, 하고 있는 일 이렇게 되죠. will information today. 오늘날 뭐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하는 이제 이 일들은 will have been impossible,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will have been, 뭐 엿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에 쓰이는 경우. 이거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문법 개념으로 간다 치면은 그냥 뭐 표시가 안 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걸 지금 시제를 주의를 해라 하는 거죠. will have been impossible.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정법의 주절 시제였다 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시제. 그렇다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 시제는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한테 그게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나아지냐 하면은 이 부분에서 나아지요. several years of go. 이게 조건 부분입니다. several years of go. 이 부분이. if it had been. 이 개념이. if it had been이 생각되어 있는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의 어떤 부작구를 가지고 조건 절을 대신 해버리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년, 수년 전이었다면은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시제를 이 표현을 해주면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그런 단서까지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차원입니다. 뭐 거기까지 언급을 한 거고요. 밑에 그냥 가봅니다. and the tools for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들어가죠. at that time 그 당시에 getting rich information was very expensive. 그 당시에 이제 풍부한 충분한이죠. 리치는. information. 그리고 여기서 information은 집합명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복수용으로 절대 쓰이지 않는다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수용이 쓰이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식할 땐 그래서 메뉴로 수식을 하는 게 아니라 much로 수식을 한다. 그리고 이제 굳이 정보가 많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싶을 때는 a piece of라든가 a piece of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조수사를 써준다 하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뒤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은 돈이 많이 들었다 하는 거죠. and the tools for analysis냐 analyzing냐 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놈이 주어질 때 동사는 지금 여기에서 want 이게 이제 실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조가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이놈이 지금 이것을 목적으로 취해야 돼요. 그죠?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analyzing라는 거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는 바로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alyzing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가 나야 되죠. 근데 이제 동명사 뒤에 그냥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헷갈릴 수 수가 있다. 근데 이 명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이 전치사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analysis of 이렇게 나왔다 했으면 it으로 바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of가 있다면 이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도구도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여기서 이제 이것은 뭐예요? 이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모로 쓰면 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부분이 다 문법으로 고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want 해서 이 tools가 좋게 되면 이제 want even available until 해서 이때까지는 이용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럼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가 not until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왜 표시를 했나 하면 not until 해서 이걸로 강조를 한다 쳐봅시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분에서 주어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또 tools 이제 봐봅시다. 또 tools 어떻게 나와요? want 이렇게 나오잖아요. want even 있으나 만하고 available until 해서 until 이렇게 나와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until하고 여기는 not을 합쳐 버려서 합쳐가지고 이 뒤에 것이 앞으로 나오겠죠. until 1990 이라고 칩시다. until 해서 그냥 다른 거 빼고 1990 연대까지는 이랬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바꿔친다 치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not until 1990 연대까지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not은 until하고 합쳐져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진 거죠. 이렇게 그럼 이놈이 도치가 된다. 그래서 want가 그냥 나오는 게 2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놈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were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were the tool tools available 이분이 이제 있는데 제가 상략을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럼 문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 하는 겁니다. 도치가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untry 부사 9가 되는데 여기서 non이 아니라 not이죠. not untry에서 not이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 부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치가 된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처음이라서 설명을 해줍니다. 뒤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말로만 언급을 하면서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이제 놔두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볼 때 end가 보여요. 그죠? end. 근데 이제 end 그러면 병렬이잖아요. end가 나오고 over가 나오고 버시 나오고 근데 앞을 보니까 어떻게 그냥 easily share and act 그러면 1이 가야 되겠죠. 그죠? 1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만 그냥 얘기하면 무조건 이 동사도 보이기만 하면 그냥 act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여기에가 여기에가 가령 end가 있었다 그런다면 병렬 구조는 여기에서 끝나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투부정사가 나오고 동명사가 나오고 가능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생각된 상태에서 계속 중형법으로 분사형으로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end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냥 참고로 이제 이 부분 봐보면 now the tools of the digital age 그렇지만 지금 그 디지털 시대의 이 도구들이 give us away 우리한테 방법을 줍니다. 쉽게 얻고 공유하고 여기서는 무엇의 근거에서 행동하려죠. 정보의 근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할 그런 이제 뭐 뭐야 그 방법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로 바로 갑니다. 자 이분도 그냥 봐봐요. 그냥 보면 그냥 여기서 보면 impover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보면 슈버트 스펜트 이 소홀 라이프 인 포버티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이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형사 역할을 한다 해도 뭐 상관없는 거고 가난 속에서 전체 삶을 보냈다. 이건 잘못된 게 없어요. 가난하게 결국 전생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 was to write down the beautiful musical thought 위치에는 안 봐도 되죠. 근데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근데 앞에 보니까 그의 이제 그 고상한 목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목표를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적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로서 명사적 용법으로 나온 거죠. 뭐 하는 것이었다. to write down 쓰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음악적 생각을 쓰는 것이었다. 이게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나온 거고 이거는 3번으로 가봅니다. as one of the most productive composer 뭐로서 가장 생산적인 그러니까 작품활동을 많이 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온 거죠. 슈베트는 wrote to music 이건 잘못된 게 없어요. 그죠? 한 사람으로서 슈베트가 음악을 썼습니다. as freely as on a writer friendly letter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치 친구에게 편지 쓰는 거로 보면 되겠죠. 친근한 편지를 쓰는 것처럼 자유롭게 음악을 썼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야 프릴리는 지금 쓰다를 여기서는 이게 이제 수식해 주는 것은 쓰다를 수식하는 거죠. write를 수식하는 거예요. rise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경우는 as에서가 있을 때는 이 as에서는 없는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음악을 자유자재로 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못된 게 없고요. 뒤로 바로 옵니다. he just produced 그냥 만들어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냈다 그러면 무엇을 해서 목조가 일단 필요하죠. 목조가 필요한데 이놈이 다시 주어가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놈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다른 주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produced music which he was in him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목조가 지금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선행사니까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이기 때문에 이놈이 수식해 주는 목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선행사로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에 돼야 되기 때문에 what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the thing that produce music which he was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음악적 생각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게 되겠죠. 엠프로더스 리치 트레저뮤직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음악이라는 포물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지금 이놈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what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자 뒤로 갑니다. 설명관리가 지금 이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다 그런다면 여러분 보니까 쉬운 거를 지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문법 인강에서 문법 강의도 보면 기존에 있던 그 문제들 그리고 쉬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주면서 간단간단하게 풀리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풀려요. 근데 이런 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최근에 고난대 형태로 좀 나온다든가 이런 문법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있느냐 그럼 그러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보죠. in ancient time 이건 뭐 놔두고요. women in Greece were not 여자들이죠. 그리스에 있는 여자들은 were not allowed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냥 아는 게 뭐냐면 allowed 목적은 투부정사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allow는 누구가 뭐 하도록 허락하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타동사가 나온다. 타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가 없다. 그런데 이건 수동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는 수동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목적어가 없을 때는 수동형이 되어야 된다. 간단해지고 여성들이 허락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형이 되어야 된다. 허락받았습니다. take party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놈이 아니라 허락받는 거 이렇게 돼야 되죠.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되고요. 뒤로 바로 내립니다. since then 그 이래로냐 until then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글 전체 시제가 과거 시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글에 썼다. 하는 거 그럼 가보시라 since then이냐 until then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과거에 특정한 시점이 여기가 있어요. 그럼 since then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until then 그러니까 이게 since죠. until이다 그런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until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개념이니까 여기는 현재 완료가 돼야 되죠. 그렇죠? 현재 완료가 돼야 되고요.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서 여기까지라면 여기는 과거 완료가 돼야 돼요. 과거 완료가 이 티어 갑시다. women's event have become very important 여성의 이제 어떤 올림픽 얘기였으니까 어떤 행사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since then 이렇게 나야 되죠. 그 이래로 이렇게 되니까 until then으로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had become 이렇게 나야 돼요. had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서 이제 become은 그 차원에서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become 다음에 형용사가 뭐야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취한다 하는 거 이 부분까지 이게 이제 쉬운 문법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뒤로 갑니다. people look for to 그럼 여기서는 look for to ing 이건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하기를 기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look for to ing 이거는 이제 to가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인 경우 그래서 with a view to ing 그럼 뭐 하는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pay attention to ing 그러면 뭐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했을 때 그때 그 to는 뭐다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다 하는 거 be used to ing 이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명사 파트에서 이 부분은 동명사 파트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고 이거는 제가 어디 정리를 해놓는다 문법 위론 강의 부분에서 정리해놓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모르겠다 그런다면 동명사 파트를 가보면 to가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이는 것들만 별도로 모아놓은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책들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걸 안 외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다 써주면서 가기는 그렇다 하는 거죠. 문법 위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뒤로 갑니다. allow sense watching 해서 allow sense watching 그러면 1번이 되네요. 그렇죠? 뒤로 갑니다. 여기서 일단 그냥 바로 들어가보죠. 그럼 여기서는 most expos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exposed 그러면 노출시키다. 노출시킨다. 무엇을 무엇에 노출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타동사로 이제 쓰였다는 거 대충 알 것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동사들의 한 70% 정도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요. 근데 이제 타동사를 좀 더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웬만한 것들은 기억을 해두는 게 낫겠죠. 그럼 우선은 exposed to 해서 수동태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뒤에 지금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그러니까 exposed 누구, to, 어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누구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로 우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는 most가 맞느냐 또 여기까지 봐야 돼요. 일단 가보면은 유엔 셰프는 보고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대대하라고 한국 애들이 뭐 한다고 노출되어진다고 여기서 노출이란 개념은 겪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성폭력에 노출됐다 그러면 성폭력을 당한다 이 개념이 여기서는 죽음에 노출되어져 있다고죠. 교통사고에 대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안은 칠드런이 주어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럼 most는 가장이죠. 가장 많이 노출되어진다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특별한 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럼 가봅니다. 밑에 이제 2번에서 같은 경우는 이 안은 이것은 발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 시라는 것이 뭐냐면 유니세프가 되고 여기서 안은스가 이 포티들을 대신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발표를 합니다. 하는 거죠. 안은서도 여기서 나오죠. 언급하다 발표하다 하는 거. 대대하라고 한국 한국이 랭크 퍼스트 그래서 1위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은 더 볼 필요가 없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이렇게 되죠. 이제 밑으로 바로 내립니다. 잘못된 게 없으니까 많이 드라이벌스인 많이 드라이벌스인 코리아 이그노 트래핑라일 앤 여기서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볼 때는 앤드 해서 이 수를 일단 물어야 될 텐데 그렇죠. 볼 텐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그노하고 지금 같이 간다는 거 알겠죠. 한국인들은 교통 신호등을 무시를 하고 위험하게 운전을 합니다. 무시하고 운전한다. 그런데 위험하게 이건 당연히 부사가 나야 되겠죠. 동사로 수식하는 거는 이제 부사가 되니까 잘못된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국에서는 71%의 애들이 죽어요. Getting struck 그러니까 차에 치여서 죽는다 하는 거죠. While 뭐 하는 동안에 While walk 걸음 동안이 아니라 걷는 동안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While they are 여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While they are walking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While they are walking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Walking이 돼야 된다 하는 거. 뒤로 가봅니다. 그냥 밑에 가면 If you observe traffic regulation and keep safe to driving in mind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observe라는 얘기는 지키다. 준수하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교통 규정을 지키고 Keep 무엇 in mind 이렇게 나오죠. Keep 무엇 in mind Keep 대신에 Have를 써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염두에 두다 하는 거. 배열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 something in mind 그러니까 염두에 둔다만 안전운전을 염두에 둔다만 그래서 잘못된 게 지금 없어요. 여기는 이제 observe하고 keep하고 같이 가는 거고 이게 목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안전운전을 염두에 둔다만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차분해 walking이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뒤로 가세요. 여기서도 가보면 이 윗부분은 제가 빼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업법문제를 풀 때는 업법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전체를 해소하면서 풀지 마라. 바로 단서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게 이 부분에 봐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우의 의미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문법문제 전체에서 10개가 있다 그런다면 하나 정도 10개 중에 하나하나 한 개 반 정도나 다른 문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어부를 쓰려 어부를 쓰려 포로 쓰려 그랬어요. 그냥 가봅시다. 우선은 이제 뭔지를 모르겠어요. 대업법 따라서 이리 제안을 모아 수터블 훨씬 더 모아하다 적절하다 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분에서는 이 이식 가주어예요. 가주어예요. 그럼 여기서는 투 이하가 진주어가 돼요. 그죠? 투 이하가 진주어가 되고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의미상 주어가 무엇이냐 에 따라서 뭐야 그 의미상 주어를 표시를 할 때 어부목적계 거든가 포목적계 거든가 이 두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가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저기한 게 이렇게 보세요. It was cruel 해가지고 him to kill his door 이렇게 다 치자고 kill his door 자신의 개를 죽인 것은 잔인하다 이렇게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게 이 부분의 의미상 주어를 여기에 어부를 쓸래 포를 쓸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를 쓰는데 어떤 경우에 어부를 쓰냐 했을 때 여기서 이 비동사 형용사 했을 때 여기에 형용사가 인성형용사 인간의 성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 어부목적계로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습관적으로 중1 때 배웠던 게 It's a kind of you to say it so 이런 걸 들어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감정표현 개념으로 보면 인간의 성품으로 잔인하다 교활하다 이런 형태들 친절하다 이런 형태들의 형용사들이 외워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리저널리 뭐한 수터블 여기서 수터블 인성형사가 아니에요. 인성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와야 된다? 포목적격으로 와야 된다 하는 거죠. 포목적격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중학교 초창기에 배웠던 문법을 여러분한테 들이밀면 뭘 묻는 건지는 모르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주의해라 하는 거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It을 그러면 왜 표시를 해놨냐 그랬을 때 이걸 가령 This라고 해보자 하는 거죠. This라고 하건 It로 하건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별다른 의미 차이가 없이 해석이 되어야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가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This가 This는 안되고 It만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라 하는 차원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선택지건 어디든 간에 근데 그랬을 때 학생들이 뭘 묻는 거지? 해석해보니까 별로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뒤로 갑시다. 뒤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어차피 중학생 문법 형태잖아요. A number of 그러면 이거는 만원이라고 그러고 더 number of 그러면 무엇의 수 그래서 이 더 넘버는 이게 지금 이 더 넘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단수 어 넘버 of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게 만원이 돼서 이게 복수로 받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뒤에 일단 보면 리스닝 테스트 이렇게 나오죠? 이 듣기 시험의 숫자냐 아니면 많은 듣기 시험들이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동사가 어디서 나와요? 동사는 여기서 나오죠. 그죠? 컨테인 해서 이게 지금 복수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시험 그죠? 듣기 시험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짧은 언급들을 이렇게 되죠. 듣기 시험을 하다 보면 무엇을 고르세요? 숫자는 몇일까요? 뭐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한 거예요. 듣기 문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됐고요. 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바로 내려와서 밑에서 보면 여기서는 온 위치냐 온 대시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questions are bas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컨버세이션에서 문법을 기본으로 안다 하는 학생들은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대슨 못 나온다. 이 정도로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모르다가 그런데 문법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놈이 전치사가 했다.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온 위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선은 맞아요. 우선은 맞는데 이제 또 다른 형태로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능하냐면 이렇게 위치냐 대시냐만 표시를 해놓으면 좀 더 쉬워요. 근데 여기에 온 위치냐 아니면 프롬 위치냐라든가 가령 프롬 위치냐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를 훨씬 더 강조하는 문제로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가 결정을 하냐면 뒤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단 가봅시다. Other listening test contentual and easy conversation 다른 듣기 테스트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짧고 짧고 쉬운 대화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대화냐면 질문들이 근거하는 질문은 질문들이 근거합니다. 그 대화에 근거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문들은 based on on the conversation 이렇게 돼요. on the conversation 그래서 on이 위치했을 때 여기에서 이 on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on이 없을 때는 이 on은 여기에 on이 없을 때는 이 on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는 이 위치가 와도 되고 dash이 와도 이 경우에는 여기에 on이 있을 때는 이 dash이 와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기 on 위치가 on이 뒤로 가 있을 때는 이거 통으로가 생략이 가능하다. on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dash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 붙어있을 때는 위치만 나와야 되지만 그리고 on이 여기 있을 때는 이놈 자체로 관계된 문자를 생략을 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 이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탑은 여러분이 그냥 맞춰보면 될 것이고 여기에 준해서 뒤로 갑니다. 여기서 보면 The General Was Determined To 일단 이 디터민은 결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확실히 결심하다 했을 때 수동형으로 일반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일단 알고요. 장군이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허락하지 않기로 이렇게 되죠. 그럼 제가 Not To Allow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Not To Allow 이건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To Not Allow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투 부정사로 구정할 때는 투 부정사 앞에 날씨 온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적군이 적군이죠. 적군에게 허락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무엇을 허락하지 않냐면 Early Term Voyage 그러니까 적군이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저기 하고 있는데 그죠. 한라도 한라산 그렇죠. 한라산 한라산이랍니다. 한산도에 이렇게 왔다. 이 적군 외군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보내지 않고 여기서는 To Send Them To The Bottom Of The Sea 그래서 바다의 바닥으로 이 놈을 보내기로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Enemy's Forsees가 여기서 이제 댐은 이 Forses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한 가지를 묻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묻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Send Them에서 이 댐은 적어있는 Forses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EC 되면 안 되겠죠. Forses 그래서 이제 군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Not To But 로 연결되는 거죠. Not To But 해서 그들이 이제 바라에 침몰시키기로 했다. 하는 거예요. Sambulim stood high on His Flexion 여기서 이제 Flexion이라는 얘기는 이 플렉 깃발이 있는 그 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의 이제 선 작전을 짜고 총지휘하는 모선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에서 Stood 했는데 Stood high 여기서 이제 당당하게 서있다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있다 하는 거예요. He engaged He is entire fleet Engage라는 얘기는 전념시키다. 뭘 뜻시키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체의 함대입니다. 함대를 전투에 전념시키다. 그러니까 작전을 내리면서 계속 전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 이 Stood라는 것은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서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Stood라는 얘기예요. Stand, Stood, Stood이 이렇게 되니까 수동태가 되는데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선체로. 얘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서있다 해서 스탠딩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스탠딩 하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선체로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 하는 거지 잘못됐으니까 뒤로 갑니다. Just the battle was about to win. 이 전쟁이 막 이겨지려고 했을 때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이겨진다 이렇게 돼요.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가 아니라 전쟁이 이겨지려고 한 거죠. 전쟁이 이긴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게 없는 거고요. The general was wounded. 그랬을 때 전쟁이 끝날 무렵이 되겠죠. 승리 직전에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사람이 부상당했다. 부상을 입힌 게 아니라 당한 거니까 송퇴가 되는 거고요. 부상당했습니다. 답은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볼 거 없고 건너갑니다. 17번에서 17번에서는 드라이브 홈 우리 가족하고 어느 날 우리 가족과 함께 집으로 운전을 해가던 중에 아파트의 한 지붕으로부터 연기가 필요 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노티스라는 것은 알아차리다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다 하는 것이 노티스가 알게 되다 하는 표현인데 이게 느끼다 인지하다 하는 표현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노티스라는 것은 필의 개념이에요. 의미상 그런데 이 노티스 자체가 지각동사로 여겨진다 하는 거 지각동사로 여겨진다 이런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여기는 목적 보호 형태가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 N이 없어지든가 안 그러면 라이징이 되든가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와도 되고 원형이 와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연기가 라이즈, 로우즈, 리슨 이렇게 되잖아요. 타동사가 아니에요. 수동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뒤로 가봅니다. 여기서 파이어 스테이션 그래서 가까운 소방소에 또 내가 달려갔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위 톨 더 치 파이어 치 소방대장한테 얘기를 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 경우는 웨어가 돼야지 대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대어 그러려면 앤드 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접속사 플러스 이 부사가 뭐야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관계 부사 그러니까 엔드가 있을 땐 돼요. 엔드가 없으면 그냥 웨어로 간다 하는 거 2번으로 바로 게링 로리스폰트 디어 노크스 그들의 노크에 대한 반응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되죠. 투파이 이미리어티를 비교한 스매싱 다운 그러니까 도를 그죠 이 도끼로 이제 그냥 문을 박살내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노크를 받지 못해서 그럼 실제로 여기서 같은 경우는 게링이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이 두 명의 이 소방관이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되니까 수동형이 아니다 하는 거죠.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사 부문 능동형이 된다 하는 거죠. 대답을 노크를 했는데 안에서 대답이 없으니까 불났는데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깨고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겐 다음에는 투 스매쉬를 써도 되고 박살내버리는 거 투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고 똑같죠. 그러니까 비겐이 나왔을 때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앞에서도 이미 스타트 ING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스타트 2를 쓰건 스타트 ING를 쓰건 의미 사이가 없기 때문에 문법으로 출제할 가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4번으로 봐서는 I'm not sure who was more surprised 그럼 여기서 했던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거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감정 표현을 해서 놀라게 하다 당혹스럽게 하다 이런 식이 됐을 때는 사람이 좋을 때는 과거 분사가 나오니까 누가 더 놀랐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When they rush through the apartment 소방관들이 그 아파트 문을 깨고 돌진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놀랐는지 더 파일맨 오아 더 트리맨 소방대원들이 놀랐을까요? 세 사람 안에 있었던 세 사람이 되겠죠? 어떤 세 사람이냐면 who were barbecuing on the balcony 발코니에서 이 바베큐를 해먹고 있었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같은 바베큐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나온 거예요. 특별한 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둬라 하는 거예요. 노티스가 지각동사 형태로 쓰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18번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그냥 딱 보면 선택형의 경우가 더 쉽잖아요. 그렇죠? 이놈에서 같은 경우에는 맨이냐 머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맨이냐 머치냐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수냐 양이냐 이 개념이죠.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월일스가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 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맨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더 볼 필요가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는 맨이가 나온다 치면 이거는 뭐야? 맨이는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넘버의 개념이 되고 이 넘버라는 것은 퓨의 개념이 돼 셀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머치로 나왔을 때 저놈은 머치라는 개념은 뭐로 가냐면 넘버가 아니라 어마운트의 개념이 되죠. 양의 개념이 되면서 이거는 리틀의 개념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퓨냐 어 리틀이냐 하고 그러니까 퓨냐 어퓨냐 어퓨가 되면 좀 있다 하는 거고 그렇죠? 그냥 퓨가 나오면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고 리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쓰인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우선 이거는 이제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밑에 가봅니다. 밑에 가면 여기 지금 문제가 좀 긴데 여기서 보니까 부모는 인스타델 프레이징 허 그녀를 칭찬하는 대신에 칼드 허 그녀를 불렀습니다. 말하고 노이즈 채트박스 그러니까 수다쟁이라는 얘기에요. 소란스러운 수다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가 말이 되게 많은 여자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and told her there 그리고 그녀한테 얘기를 했어요. small girls 이 어린 여자애들은 should be seen 보여줘야 한다 and not here냐 heard냐 소란스럽게 소리내는 것이 안 들려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기는 하되 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서 should should 맛이 여기 생략되어 should 가 생략되어 있고요. should not be 가 생략되어 버린 겁니다. should not be 가 그래서 should be 는 같은 부분이어서 should be 가 생략이 되고 다른 거 하나는 낱만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과거 분사처럼 여기도 heard냐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더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가봅니다. 뒤로 가보면 편의상 그냥 가볼게요. By the time she was three 꼬맹이가 3살쯤 됐을 때 마틸다는 해토드 헐세프 투 리르바이 스터링 뉴스베이펜 매거진 얘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다 하는 건데 이건 독학했다 하는 거예요. 독학을 했습니다. 읽기 위해서 독학을 했죠. 무엇을 가지고 독학을 했냐면 연구하면서 신문이나 잡지를 가지고 어떤 신문이나 잡지냐면 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건 동사 중에서 불규칙 동사들을 외워야 돼요. 불규칙 동사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집 주변에 놓여져 있는 책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체 시제가 지금 과거잖아요. 과거에서 이놈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는 라이가 거짓말하다 할 때는 라이, 라이드, 라이드죠. 그리고 라이가 놓여있다 했을 때 라이, 레이, 레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레이는 놓다죠. 이건 타동사. 그랬을 때는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이제 놓다. 타동사라는 거고 이건 놓여있다. 이건 거짓말하다. 그래서 이제 이놈하고 비교하는 경우는 드물지만은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동사의 원형 꼴하고 그죠? 이제 그 자동사의 과거형이 지금 생겨먹는 게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집 근처에 집 주변에죠. 집 주변에 놓여있는 잡지를 가지고 이제 혼자 독학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놈이 결국 놓여있는 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가 놔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일부러 놔뒀다 그런다면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잡지나 신문이기 때문에 이놈이 쓰이려면 Dead war가 들어가야 되죠. 이 앞에는 Dead war laid 이랬다면 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비동사가 여기에 있었다 그런다면 일이 가는 건데 아니어서 일이 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다 뭐를 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이놈이 현재 분사까지도 알아야 돼요. 이건 현재 분사는 레잉이에요. 그죠? 이 인원 같은 경우는 둘 다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현재 분사 자체가 이 둘은 그래서 여기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동사 불기초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걸 낼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이 라이하고 레이를 가지고 낸 게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자주 된다. 그리고 이제 고3에서는 저게 1, 2, 3, 4에서 하나로 구성할 수는 있지만 저 정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점수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져가니까 지금 것만 해도 거의 10년 전이잖아 10년 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쉽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최근에 문법 문제에서 같은 구조적인 측면을 많이 다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Remember tha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현재 형제 되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이 부분만 봐봐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는 Just as you enjoy 이렇게 나오면 이 접속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다시 주어 동사가 또 나와야 되죠. 이 경우에는 다시 이게 길어지고 들어갔다 할 줄 알아요. 뒤에서 다시 주어 동사가 또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가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해서 Remember that 그런다면 that까지는 끌어놓고 봐요. 그래서 네가 즐기는 아니면 네가 즐기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Reading stories about 라이러스 남들에 관한 얘기를 읽는 거를 즐기듯이 즐기듯이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와야 돼. 즐긴다.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You are leaders will enjoy reading stories about your feelings 이렇게 나오죠. 너의 독자들이 너의 독자들이 즐길 거다. 그러면 네가 그러듯이 남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 2, 2, 2 중에 하나 하나밖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더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딱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이제 놔두고요. Can give 그럼 이게 지금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앞부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주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가봅니다. As an expert you 이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줄 수 있다. 너의 독자들에게 사실상의 어떤 것들을 실제적인 어떤 사실들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말이 되죠. 근데 이거 봅시다. As you are an expert 네가 전문가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면 이 뒤에는 다시 주어가 필요로 해지죠. 근데 이 놈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걸로 그냥 끝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문적인 측면에서 일단 문법인 거고요. 이건 지금 다른 건 놔두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왜 이거 줄을 그어놨냐면 Almost everyone will tell you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얘기를 할 거다. To write about the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할 거다. You know best 네가 가장 잘하는 어떤 것이 돼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best에다가 왜 해놨냐면 You know 해가지고 더 best 이랬다 치자 하는 거예요. 그럼 더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사의 최상급에는 덜을 붙이지 않는다. 하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수능에서는 별로 다루질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역시 다룬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교급이나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부분의 문법이에요. 근데 비교급 나올 때 맨날 더 모아 더 모아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런 것까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덴 때문에 비교급을 써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연결시켜서 여기까지를 알아야 돼요. 자, 뒤로 갑니다. 저렇게 간다 치면 어떤 경우에는 관사의 용법인 것 처음도 보이죠. 근데 사실상은 형용사와 부사와 관련한 문법에 확장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좀 더 쉬운 유형으로 나왔을 때 고1에서는 뭘 좀 더 주의해야 되고 내신일 때라든가 고2에서는 좀 더 뭘 주의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뭐냐 하면 Alice 가름 late 그럼 late은 늦게잖아요. 그렇죠? lately 그런데 이건 최근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ately 이런 시 최근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결국 뭐냐 하면 latest 그러면 이게 최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last가 되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동서였때는 지속되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게 하는 것처럼 이걸로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igh냐 highly냐 하드냐 hardly냐 이런 형태는 또 쉬운 형태에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외우자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lately 그런다면 최근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수개월 동안 잠만 잤나 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 얘기고요. 1번으로 그냥 갑니다. realizing that elevator was not working 깨달아서 그럼 행위 주체가 여기서는 깨닫는다 그런다면 행위 주체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녀가 걸어 내려갔어요. 10층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건 가보면 when she reached her car 그녀가 그의 자동차에 도달했을 때 그럼 여기서 리치다 하면 애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랍일 경우에는 애쉬 들어가지만 이게 타동사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좀 다뤄지는 주의해야 될 삼형식 동사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신에서 중학생 문제라든가 고 1까지에서는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녀가 자신의 차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투허대 그녀한테 여기서도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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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랐어요. 떠오른다 할 때는 반드시 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 누구 대대에서 여기서 이 시 가조 대디아가 진조가 대디아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occur라는 것은 이게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안 된다. It is occur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ccur liquor conquer liquor는 재발하다 conquer는 동시에 발생하다 내지는 일치하다 하는 건데 그거 다 자동사로 쓰인다 하는 거 근데 이제 incur라는 게 있어요. IN 인커는 초래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도 신경을 쓰려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떠올렸다 대디아라는 거예요. She might have forgotten 그녀가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조동사 과잉 플러스 have pp 형태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죠. 여기가 could가 되면 뭐야 could 해보면 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 could 해보면 또 어떤 뜻이고 must가 되면 어떤 뜻이고 should가 되면 어떤 뜻이고 이걸 다 구분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의미 자체를 그래서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문법의 포인트로 낸 것은 뭐를 가지고 냈냐 하면 포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냐 아니면 동명사를 쓰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명사를 쓴다 그런데 이미 과거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껐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끈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서 꺼야 하는 거 투턴 이게 없이 투턴 그러면 꺼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안 껐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놈이 돼야 돼요. 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깨스레인지를 꺼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놈 때문에 그냥 내립니다. 위로 쌓여 한숨을 쉬면서 그녀가 아주 숨을 헐떡헐떡 걸리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Only to find 단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Only to find 단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Only가 들어가면 Only가 들어가면 이건 결과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Only to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 보니까 대퇴라는 걸 알게 됐죠. 뭐라는 거 깨스레인지가 헤르빈 턴더 꺼져 있었다는 거 여기서 같은 경우에 시제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특정한 시점보다 그 이전에 꺼져 있었다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이전부터 꺼져 있더라. 이걸 지금 헤르빈 턴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헤르빈 턴더 헤드빈을 굳이 쓸 필요도 없어요. 딱 가서 봤더니 그 시점에서 이미 꺼져 있더라 한다면 Range was를 그냥 써도 돼요. 여기서는 was를 그냥 써도 된다. 이게 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리가 없으면 틀립니다. 온리가 없으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기더라. 그래서 이거는 투 부정사 용법 중에서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 용법이다 하는 거. 그런데 결국 뭐 했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령 투 파인드냐 온리 투 파인드냐 이런 식으로 선택형으로 해놨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거지? 이렇게 이제 가능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코스 위더 세인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죠. 그녀가 대빵으로부터 욕먹은 것 비난받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무엇 때문에 블레임에서 무엇 때문이에요. 때문에 not being on time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죠. on time은 시간을 딱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을 얘기해요.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날씨 앞에 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치자 뒤에서는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가 온다. 여기까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해피피 형태는 뜻이 다양하게 바뀌는데 그 의미들은 여러분이 다큐하게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럼 조동사 부분에 가서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를 해야 되겠죠. 21번 갑니다. 21번에서 여기서 우선 우선 시제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시제 문제고 여기도 시제 문제죠. 그러니까 동사 시제라고 하지 말고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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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동사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구조는 문제로서는 좋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 파트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예전의 문제 형태들이 대부분 한 곳에 치우치는 이런 형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거는 출제에서 별로 잘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고 다 맞는다 해봤자 폭넓은 문법 지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너무 뻔한 것들이 자주 반복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맞게 되는 그러면서 착각을 하게 되는 내가 문법을 좀 안다는 나중에 여지없이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오기춘이 출제한 문제에서는 걔 박살이 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고서 차라리 수능이나 진짜 시험에서 다치지 않을 정도로 배워라 하는 차원이에요. As I worked home on freezing day 아주 그러니까 얼듯한 어느 하루 어느 날 내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walk home 그런데 여기서는 to home 이 아니에요. 이 home 자체가 부사입니다. 부사예요.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I stomp 스탠브론은 무엇에 걸려서 넘어지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스탠브론이라는 것이 우연히 발견하다고 보면 돼요. 무엇 우에 갑자기 넘어졌다 하는 표현이 갑자기 넘어지고 보니까 지갑 떨어져 이때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발견했죠. 어떤지 가냐면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지갑 그래서 someone lost 뒤에 있던 목적이 생략되어진 거죠. 그럼 내가 발견한 게 과거인데 길거리에 잃어버린 것은 더 앞서겠죠.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 그래서 시제는 잘못된 게 없어요. IPT로 내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승 타동사 부사 이렇게 나올 때는 대명사로 갈 때는 대명사는 반드시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놈은 일이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저 앞에가 저게 월렛이잖아요. 지갑 월렛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나있을 때는 이놈인 경우에는 여기가 있어도 되고 일이 들어가도 되고 이랬다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나왔을 때는 위치가 상관없지만 대명사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가 있어야지 일이 오면 안 된다 하는 거 일이 오면 안 된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보면 그냥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지 복순지 하는 것도 일단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표시해놓은 보니까 그냥 갈게요. 원래는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내가 그것을 주워 들어가지고 그리고 안을 살펴봤죠. 어떤 신분증이라도 있는가 찾아보기 위해서 안을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 대시 뒤에가 지금 여기선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죠. I could call the owner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로 갑니다. 그냥 우개서부터 내려버립시다. But the wallet contained only three dollars and a crumpler letter. 그렇지만 그 지갑에 들어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이 3달러가 있었고요. 진 이겨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자면 That seemed 보였던 편지죠. 어떻게 보이냐면 seem to be there for years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4가 문제예요. 4 years 그러니까 수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4 때문에 기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한 특별한 시점이 아니라 한 지속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료형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보기에 딱 봤더니 있었던 것은 편지가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쭉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seemed to have been 이 돼야 돼요. have been 시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have been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는 이제 그냥 그냥 이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습니다. 저의 엠블로 봉투죠. 봉투는 낡았고요. the only thing that I could read 내가 읽을 수 있었나 I could read 내가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여기에 이제 저기고 실제로는 이놈이 주어이고 이놈이 지금 동서가 되는 거죠. 내가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was a return address 그러니까 지갑 주소신 분은 좀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그 편지에 있는 그 다른 주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신자 주소가 되네요. 여기서는 회신 주소만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 왜 됐을 표시를 했냐 이게 관계대명사로 여기 있던 것이 앞으로 나간 거죠. 청략 가능하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걸 위치로 쓴다.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대서용법 중에서 어떤 경우 지올리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올리나 메인이나 세임이나 이제 이런 형태 한정 의미가 강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더 메인이니 올리니 세임이니 하는 이런 형태 여기가 이제 그 뭐야 한정 의미가 강한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게 더 베일이란 즉 바로 그 똑같은 유일한 본게임 이랬을 때 이런 수식을 받는 명사 뒤에서는 관계대명사 다시 쓰여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저학년이었을 때 배웠던 것을 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I started to open the letter 내가 이제 그 편지를 열기 시작했죠. started opening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고 hoping to find some clue 어떤 단서를 좀 찾기를 기대하면서 as I hoped 가 생각되어 있겠죠. as I hoped 이분의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같으니까 시제가 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 시제하고 같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그냥 이제 써줬다 하는 겁니다. 답은 어차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뒤로 갑니다. then I saw the 데이트라인엔 내가 이제 날짜 적는 이제 그 편지의 선을 보고서는 알아냈습니다. 그 편지가 어쨌다는 거 had been written 쓰여져 있다는 거 쓰여졌었다는 거 almost 10 years before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그 편지가 쓰여졌다는 거 그랬는데 언제냐 하면 여기서 이 before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 편지가 쓰여졌다는 거 잘 알았다. 근데 내가 이제 봤을 때보다 이미 훨씬 그 전에 쓰여진 거죠. had been written 그래서 쓰여졌는데 여기서 이 before 이분을 주의해서 여기를 가령 ago라고 하자 하는 거예요. ago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ago는 과거 시점하고만 쓰여야 돼요. before는 뭐냐 하면 경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적이 있다든가 그래서 경험을 나타내게 경험이라는 건 현재 완료 용법 중에서 뭐 경험 무슨 용법 계속 용법 하듯이 여기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가령 이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해놓지 않고 이 부분을 before나 ago로 해놨다. 그러면 이 ago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은 문법에서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이미 현재 완료의 여러 가지 용법을 배울 때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이 얼마나 기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출제를 했을 때 출제 방향을 돌려놔서 여러분이 답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이 여러분한테는 맹점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뒤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